제가 머리가 긴데 소강 씨가 못 자르게 해요, 머리 긴 거를. 아, 머리 긴 거 좋아하는구나. 네가 성격도 이런데 머리카락 짧으면. 저처럼 쇼컷이 아니라 이 정도도. 단발도 싫어. 강경민 씨도 그래요. 머리 절개. 왜요? 남자분들이 또 자기 그 여성분한테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마에 난 그 잔머리가 너무 예쁘다고. 그거를 정리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, 또. 본인 얘기 아니에요? 아니야, 나 아니야. 야, 뭐 난 내 얘기만 하니? 아, 어떻게 해? 이 장면이구나. 이제 이런 거 해 주셔야 돼요. 너 진짜 잘 만났지? 감동. 빠오의사. 잘 만났지? 응. 이야. 이게 일석이조 아니야. 안으면서 이렇게 머리 말려주는 거. 응. 이부다. 오케이? 오케이. 제가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잘 안 감으니까. 소강 씨가. 감기만 하면 제가 말려주겠다. 매일 안 감아요? 집에 있을 때는 저는 잘 안 감아요. 아, 소자분 씨 싫어한다 이런 거. 아니, 근데 정확하게 꼼꼼하게 안 되면 좀 별로. 별로지 않아요? 저보다 다 꼼꼼해요. 아, 그래요? 머리 밑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거야? 나는 김숙 머리 기르겠네. 근데, 근데. 저는 긴 머리 남자 만나는 게. 제 로망이에요. 근데 왜. 서남용 있잖아, 서남용. 아! 아! 정말 말려주고 싶네요. 정말 말려주고 싶네요.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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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